그녀에게 물어보고 싶어 하나 you want to ask her 저 그녀가 괜찮은지 아닌지 라는 것 if she is all right 또는 뭐에요 whether 라 했죠 whether she is all right 날씨 아니라 했어요 날씨 아니고 이거 두개가 무슨 뜻이라고 인지 아닌지라는 것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말하겠니 입니까 무엇을 말하겠니 입니까 당연히 여기 how는 아니죠 what do you 자 여기 to가 있습니다 to가 없으면 what do you tell her 근데 좀 어색해서 안쓰고요 what do you say to her 해야 되겠죠 뭐라고 말하겠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표현들 이었고요 넌 뭐 학교에서 쓴 것 가지고 오라니까 어 학교에서 수업할 때 썼는 것 가지고 오라니까 어 귀찮아 어 그런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게 없어 자 그 다음 본문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니들 참 시험법이 나왔어? 아직 안 나왔어요? 3관은 지금 본문 열심히 하고 있죠 오케이 3관 본문 하고 있지 수업 끝났죠 벌써 끝났어 얘들이 얘들은 막 날라내기고 니들은 하나도 안하고 진짜 오늘 컴퓨터가 왜 마음에 완전 안 든다 오늘 왜 이러냐